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시골에 좀 내려왔는데요 음.. 시골에 와서 뭐 할게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삽을 들고선 미꾸라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좀 쉬운 작업은 아닐거에요 분명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걸 몸소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미꾸라지가 벌써 나왔어요 와 여러분 여기 벌써 나왔어요 미꾸라지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미꾸라지입니다 우와 와 이거를 여러마리 잡아오고 싶은데 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새끼는 되게 많대요 지금 자 그럼 계속 한번 잡아오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또 나왔어요 여기 미꾸라지 보시면 와 싱싱하죠 아주 싱싱합니다 우와 오우 새 날아가는 거 보이네요 여기 새벽 어떻게 많아요 쫌싱싱해요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와 여기까지 또 나왔어요 향만 흔데요 여러분 오우 여러부리 자 여기로 가 자 자 여러분 한번 갑질해볼게요 지금 이uição 이수 안 나오네 이거 지렁이도 나와요 지렁이 와 지렁이 나오네 여기 지렁이 와 이거 뭐야 지렁이 뾰족해 이거 지렁이 아닌 거 같은데요 와 드러워리 같은데요 이거 드러워리인가 뭐지 이거 오 이거 한번 튕겨볼게요 이거 와 이거 신기하다 드러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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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네 아 시렁이되있어요 여기 자 싱싱한 지렁이 나중에서 네 있어요 한 마리 더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. 우와, 침칫합니다. 또 나왔어요, 여기. 미끄라지. 와, 계속 나오는데요, 진짜? 보시면, 여기 또 있죠? 우와. 자, 이거 챙겨주고요, 이것도. 자, 여기 여러분, 여기 보이세요, 여기? 이쪽에 지금. 와, 여기 지금 수로인데. 와, 이거 어떻게 잡지, 이걸? 수로인데, 지금 여기 크게 있어요, 미끄라지가. 제가 조금은, 한번 건드려볼게요, 제가. 혹시, 어떻게 잡아요, 이거? 못 왔어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팔이 안 닿아요, 여러분. 우와. 여기, 여기 보이세요, 여기? 이쪽에 있는데, 이런 데도 막 보시면, 막 조그맣게, 조그맣게 막 물끄라지도 있어요. 한번 사볼 한번 봐볼까요, 여러분? 사볼게요, 한번.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, 살짝 해서. 오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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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이거 크다. 큼직한 놈 한 마리 났습니다. 여러분, 추웠던 각인가요, 이거? 추웠던 각? 오, 여기, 여기 보이세요, 여러분? 저기, 미끄라지가 움직이는 거? 오, 우와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우와. 여기 나왔어요, 여러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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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동면을 하고 있나봐요, 애들이. 그래서 지금 잘 움직이는 않는데. 오, 여기. 오, 여기 살아있죠? 좋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거, 뭐냐? 미끄라지를 좀 잡았는데요. 어, 진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, 그래도 꽤 나온 것 같아요. 큼직한 녀석들도 이렇게 잡았고. 신기한 생물들, 그래도 신기한 것 잡았어요. 웅어라고 웅어 새끼인데, 이게 이제 무슨 땅을 파서, 이제 눈에다 불을 판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, 좀 안 좋은 생물.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는 그런 생물인데,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거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, 이거는. 신기하게 생겼어요, 되게. 처음에 보고 지렁인 줄 알았어요, 이거. 지렁인 줄 알고 버리려다가, 오, 뭐야. 이렇게 뾰족하지, 꼬리가 왜 이렇게 뾰족하지 하다가, 봤는데 물고기더라고요, 이게. 자, 어쨌든,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치집을 하고요. 다음에는 더욱 신기한 생물을 치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이 부꾸라지들은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. 웅어들 빼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, 놔주도록 하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줄게요. 자, 잘 가라. 나왔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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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